아, 뜨거워. 잡아봐. 그만 좀 찍어.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찍어야지. 야, 어디 뭐 하라고. 저기 공용주차장 어딘지 기억해? 여기? 길거리에는 다 됐어, 지금. 다 됐어. 맞아. 정확히 모르겠지 않아야 돼. 자리 떠물거 아니야? 없을 것 같아, 어찌. 만차지? 같이 가야지. 어디가? 같이 가야지. 겁내 안 찍히네. 아, 진짜. 와일드로 찍어야지. 와일드. 와, 이 커피. 와, 이 커피이 많네. 진짜 미친 식이네. 아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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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tabii. 아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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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돌이 호떡집이 아 이제 응용 챙겨야 돼 생활이 안 돼 같이? 주웠어? 주웠어? 포장도 안 되나? 포장도 안 되나? 좀 많이 왔는데? 물어볼까 그럼? 우리 주워볼까? 주워신 건가요? 아냐아냐 우린 먹었어요 물 얼마나 기다렸어요? 물 얼마나 기다렸어요? 포장하자 공원에서 먹자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?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? 포장은 기다리셔야 돼요 홀에서 드시는 양반들인데 떡이 모자라서 포장은 못해드려요 아직 좀 기다려주시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? 네 죄송해요 한 30분 기다릴까요? 30분? 30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금방금방 떡이 끓으니까 아 그래요? 그럼 포장 좀 할게요 저희 아니 줄 서 계셔야 돼 줄 서야 돼요 포장도? 네네 포장도 줄 쓰래 근데 줄 서서 번호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줄 서야 된대 계속 번호표를? 몰라 여기 줄 서서 가가지고 포장 달라고 해야 된대 줄이 어디 가든데? 몰라 나 줄 서서 먹은 적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린 성격 급해서 뭐 기다리잖아 얼마나 기다렸어? 얼마 안 기다렸어 여보 얼마 안 기다렸어 여보 입만 찍어주자 얼마 안 기다렸다고 얼마 안 기다렸다고 뭐지? 난 내일 한 10분? 20분 안에 먹을 것 같아 됐어? 뭐가 강렬하고 싶은데 화장실이니까 아 제법 나고 떡하니 뭐지? 여보 선 계산가봐 카드 꺼내네 상대방 여보 네 다음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왜 다 먹도록 우와 네 이거 드실 거 같아요? 그래 튀김 모든 튀김 네 저기 그 자리 있잖아 어 여기 모자이크 모자이크 다 착용해 주잖아 뭐가 문젠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 가방이나 전화하자 가방 내구만 아 아 맵다 맵다 얼굴 너무 가까이서 제발 야 하고 또 고춧가루 맛있게 먹기 고추 치즈 고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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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. 먹어봐 참고많은데 설탕 많이 넣은 떡볶이 같아 떡볶이 하나 추가하셨죠? 떡볶이 하나 추가하셨죠?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소장 소장 네 민준이 좋아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局 우주 떡볶이 뼈 떡볶이 치킨istes 먹으면 먹을수는 맛있어 이거 먹을게요? 찹쌀떡에 먹으면 맛을 있는게 그냥 먹잖아 그냥 먹어 근데 이거는 먹으면 먹었어 감칠맛이야 단맛 때문에 먹어 극장 다 먹었어 세척맛이 단맛이 아니라 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질팀 이렇게 먹었어 다 먹었어 쭈욱 다 먹었어 맛있다 이곳에 왔습니다. 이곳에 왔어요. 이곳에 왔어요. 이곳에 왔어요. 이곳에 왔어요. 생활의 달인인데? 그래? 너는 언제 생활의 달인에 나왔니? 이게 뭐야 여기는? 여깄다. 호떡이나 하나 사줘. 입 맵다고. 저희들에 왔다 갔다. 이게 더 힘들어. 이제 보통 나 없이 쓰는데 생명자매가 하기 힘들다고 Donc. 보통 주말에 운동했는데 개교비는 민낯이라서 안다니깐 뭐라도 해라 그래? 여깄다 빠지게 한 명을 찍어주세요. 안녕하세요 떡볶이 먹고 온 사람도 홍이 다 사먹어 그래? 나같이는 사람? 아우 못 찍겠다 진짜 억울였나 봐 야 너무 가깝잖아 나오는데 약간 멍해지지 않았어? 너무 뜨거워서 그랬나? 호떡 좀 먹어봐 틱톡 이번엔 시세를 시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심지어 하하하하하